4등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가 찬 곳에 모였더니 호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식당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다 해외에서도 사실 우리 강단 메시지와 함께 전도학교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전체 이루어지는 그 메시지 흐름 속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와 또 전체 각 현장에서 메시지 받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이런 새로운 응답이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또 전도교역팀 또 미디어팀들을 해서 한 90여 명 예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가운데서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설문서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장로의 수련에 참여한 분들을 향해서 그날 설문서를 우리 교역팀에서 준비를 해서 돌렸습니다 그게 우리 교역자분들과 장로님들이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도교역위원회에서 이제 주일 날 같이 검토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나갈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아마 또 찾아낼게 될 겁니다 그 부분으로 오늘 우리 교역자실에서도 같이 메시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예원교회 그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전적인 헌신들, 수고, 봉사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날 점심 식사를 준비한 분들 또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 세 분이 직접 돈을 내서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 시스템 자체가 정말 중직자들이 앞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헌금을 하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받습니다 청년국에 잠시 보니까 젊은 장로 한 분을 저한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참 젊은 분이 장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저 장로님이 3억을 가지고 와서 헌신하겠다고 내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커피를 준비해 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커피숍에 앉아서 보드니까 그분이 계산 다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제가 또 한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국기나 부장들이 세워지면 자기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국들을 챙기고 부장당들이 이렇게 교육자들을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턴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 각국이나 부서에서 예산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직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그릇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축복이죠 정말 주의종들을 돕고 랩놈들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들여서 크게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설문서 내용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먼저는 헌신이었고요 두 번째로 만 명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원중 목사님이 처음 특강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락방 하는 교회에 다락방이 없다라고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장로님들도 동일하게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사실 현장이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턴가 다락방이 사라졌어요 모르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죠 근데 진짜 현장 사회가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봐요 근데 어른들조차도 다락방에 대해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김진영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다락방에 대해서 알까 제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교회 앞으로 사역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현장 놓치지 말자 전체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진짜 먼저 교육자들이 현장을 살리자 정말 다락방 미션은 지교의 응답들을 받아 나가자 그냥 군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 기중한 불신자들을 영접하는 영접운동과 함께 제자 세우는 것 정말 전문계 이런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응답을 위해 가자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오늘 교육군 모임 있었죠 오늘 tuvieron la reunión de la escuela dominical 우문현답이라고 했어요 era las cinco puertas 모든 문제의 답이 현장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현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늘 다투고 아웅다웅해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어느 날 너무나 다락방에서 멀어져 현장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느껴요 교회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도 이 교회가 현장에서 멀어지고 다락방에서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성형교회로서 다락방 운동을 했을 때 교육자실에 전체 다락방 현황판을 붙여놓고 그게 매일매일 기록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가장 행복했어요 현장을 막 파고들면서 진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때였어요 심지어 그 다락방 운동을 역사를 통해서 해외사용문들도 우리 교회 아줌마들 몸베이본 아줌마들 통해서 열려졌잖아요 어떤 면에 그 영적 분위기가 교회 그때 성장을 다 가져온 거예요 사실 지금 예원교회가 매주 돌아가고 있는 다락방 2,800개 넘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매주마다 교육자실을 체크를 해서 단임 목사한테 보고를 올려요 만 명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현장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처음에 초기에 다락방 할 때에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교회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들은 교회라는 문화를 몰라요 교회에 바로 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갈급한 현장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받게 되고요 다 불렀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된 상태에서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다락방에서 교회로 연결되는 그 상황 때문에 교회에 사실 등록하는 사람 떨어져 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한 8, 90%가 다 교회 안에 적응하고 윈도받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저런 많은 문제들 그게 대한 답은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진짜 현장 회복하자 성도들에게 현장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교육자부터 현장 회복하자 저는 교육자들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교육자들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훈련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다시 조정했습니다 모든 훈련들을 우리 박가니 목사 통해서 전체 다락방 운동으로 이렇게 현장 운동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부터 다락방 운동에 현장 운동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지 현장 사역에 대해서 진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인도에 나갈 겁니다 제가 단임 목사 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과 이명 계약 속에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 단임 목사로 섬기도록 심부름하도록 했을까 거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내 나름대로 가진 이명 계약입니다 이미 많은 훌륭한 중직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중직자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전도 때문에 행복한 중직자들로 내가 심부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도 목회라는 것을 가졌고요 전도 목회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또 많은 분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교회 신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로 그런데 제 자신이 어느 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 부분들 제가 느끼면서 아 이건 안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잖아요 다섯 가지 기초 운동의 모델이 되게 압수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라팡, 팀사형, 미션업, 전문교, 지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 기초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했어요 매주 앞으로 보고서를 올려야 된다 그걸 직접 내가 체크하겠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우리 같이 할 수 없는 거다 지금 우리가 만명 교회를 놓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만명 시스템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현장의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방송 교체 시스템 이런 부분들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만이라도 좀 알아들으시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정말로 하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다라팡 운동 현장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행정도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면 안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게 밖에서 행정들이 뒷받친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파라 사역에 많은 현장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나 따라서 교회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고 너무너무 많이 놓쳐져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 사역 현장에서 각 전국에마다 전도 신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인도받고 있는 신학원을 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집중훈련으로 바꾸셨어요 그걸 앞서 인도하는 목사님들을 제일 많이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한 3년, 4년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날 전도 신학원 체제를 집중훈련으로 바꾸셨어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현장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신학원 한다고 하는데 현장은 다 놓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자님 류 목사님이 현장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훈련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30년 영접운동, 제자 삶으면 그게 전도 제자해가지고 인명도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현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훈련도 지금 이제 다 그만두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표를 하는 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어떤 단어가 나오고 계십니까? 2, 3, 7 시대에 5,000 종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현장입니다 지금 70군데, 70 제자라고 단어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입니다 지금 거기에 맞춰서 사실 하여지폐 때 복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새 생명, 새 생활로 새 가족 수련회 때는 새 생명, 새 생활로 교제를 가지고 갈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현장의 방향을 맞춰서 함께 교회에 가야 되고 우리 개개인이 현장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해요 우리 지금 금요일 진행되는 우리 교육국 중순으로 진행되는 이 금요 전도학교 전에 진행되는 이 훈련에 우리 교사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세요 앞으로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들 속에서 아마 김진정 목사님 그 부분을 맡아서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설명할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교제가 22권으로 루 목사님 다시 편집해서 내놓았어요 앞으로 그 교제들을 훈련 속에서 다 또 다시 메시지를 할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주보에 나갔어요 지금 교제가 22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적으로 본부에 신청해서 우리가 내려받아서 그걸 성도들을 통해서 훈련에 같이 현장 훈련에 인도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22권인데 거기에 주보에 나가 있습니다 그걸 다 신청해도 되고요 여러분 필요한 현장 교제들을 여러분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면 그걸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본부에 연락해서 주문 받아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가지고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요 그 교제를 가지고 지참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대로 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고 진짜 놓쳐버렸던 현장을 우리는 해보게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문서에 답을 하셨어요 장로 중직자들이 먼저 앞에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자 라는 설문서에 답을 주신 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내용들은 많이 길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우리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아무리 시끄럽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현장 살아나면 그 현장의 영적 사실을 가지고 교회 안까지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왜 서로 싸우고 합니까? 현장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장에 대해서 정말로 맛을 보고 그게 답을 내면 오히려 싸울 문제가 교회 안에 보여도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할 문제가 교회 안에 보여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말하기 전에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이 현장을 다 놓쳐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만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직자들도 현장에 정말 내가 교회 안에 일들이 안 맡겨졌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현장을 사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현장을 파고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자리만 자꾸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를 세웁니까? 행정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중직자를 결국은 결코 필요치 않아요 결국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라고 많은 중직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es una región un lugar muchos líderes laicos para esto es 영원교회 237명 중직자를 세우겠다 하더라고요 237명 van a levantar anciano dice 매연에 올 연말 해가지고 세우겠다 그래서 한 나라 한 중직자 담당할 수 있도록 제비 복귀한다고 un país una nación 237개 나라를 함에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 손 넣어가지고 한 나라에서 복귀한다는 237명 237명 여러분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로 현장에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길 바랍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현장에 주역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 se levante como protagonista para salvar una región 그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주의종들 또 현장에서 정말 죽는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 전에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는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말만 만명 시대 어떤 면에서 고해에 거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 시스템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전체적인 부분들 아마 많은 부분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모든 현장에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뭘까요 어떤 면에서 근원적인 힘이 뭘까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 어떤 현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campo tengamos nosotros 야 tenemos esa fuerza esa fuente de fuerza nosotros 보자의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전달 받을 것이 아니라요 현장을 놓고 보면 이게 현장을 모든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아심으로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것만큼 더 축복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 사실을 믿고 현장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해요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 여러분 이 사실만 누리고 있으면 충분해요 여러분 뭐를 가지고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배웠다 못 배웠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생명 이 사실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생명이 무엇입니까 장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불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들을 아까 사도로만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만 이 사실을 회복시켰습니다 요한보험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요한보험 5장 24절에 사망 사망 생명으로 엉겨내리라 말씀 이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장세 1장 27절을 말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이 무엇입니까 장세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호흡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 자 이 말은 디모토 3장 16절에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했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호흡을 심어놓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가는 곳마다 사실은 장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 에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덴이에요 아무리 좋은 장소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자체가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로말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있다 없다 상관없이 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무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로 이 사실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세상 따라가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갑니까 그냥 단순히 세상 따라가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간다는 그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알고 보면 나중에 마귀의 심부름이에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이 사실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게 병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이제 날마다 힘을 얻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사실 힘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그래서 날마다 사단의 신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기준이 예수 믿음에서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마귀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찾아 누르기를 바라 esa vida espiritual en Cristo todos los días busquenlo disfrútenlo 이거면 그 어떤 현장 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무엇입니까 tercero 사실은 현장에 누릴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누릴 축복과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보호자에 계신 성삼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일을 하십니다 개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들을 땅에 갖다 심부름 하잖아요 보호자에 계신 성삼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일을 하세요 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고요 여기에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참된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espiritual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우리 인생 놓고 인생 속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문제와 환경에서 하나님의 전부 응답을 주시게 되있고요 그걸 통해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장사에게 가장 여러분이 찾아 누려야 될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 힘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현장에 천지 차이가 나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들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요 사실은 조금만 여러분 모든 사회의 방향을 현장을 놓고 누리면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열어가세요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축복의 역사들을 전달하게 할 것 필요하다면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도록 할 것 그래서 이게 지식적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 부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24 오늘 교회 24 그럼 먼저 서론에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의 그림자 우리가 보호자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 그림자가 교회 특별히 이것은 우리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내 자신이 교회 그리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의 교회 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미래가 되는 곳이 천국 이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보호자의 축복의 그림자가 교회라는 교회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제렇다 말하지 말하세요 나를 살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제렇다 말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을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드린 자리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보호자의 미래가 되는 것이 바로 가야 될 천국 인거죠 너무 중요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 저절로 우리 마음이 담고 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 교회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지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으면 이 축복을 못 보고 놓쳐버려요 문제는 중요한 것들을 찾으라고 준 것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문제만 보게 돼요 특별히 교회 앞서서 일하고 사회 가는 분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회 문제만 보게 돼요 사실 이 교회 중요한 문제들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귀요한 축복된 답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데 그걸 못 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 대해서 숨기면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 devocion devocionando a la iglesia algo que tienen que tener cuidado es esto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 이런 일들 놓고 문제를 말하지 마세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교회 어려우시는 일이 그게 있어요 문제 막 이야기해요 hablan del problema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답을 가지고 그 일에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말해도 돼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한국교회 왜 시끄럽고 어렵습니까 답은 가지지 않고 자꾸 문제만 교회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니까 교회가 사단의 바람 완전 대단 여러분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보게 안 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준 것인데 그걸 못 보니까 문제만 바라보는 중지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또 주의 종들 조심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남들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면 문제만 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나중에 실패하는 인생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보게 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그래서 정말 답 없으면 문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많은 사람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갈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갱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다가 결국 어디에 결국 위기 가운데 빠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사실은 위기가 위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놓고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라 답을 알고 있고 갱신하고 해나가며 기회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동연 1장 14절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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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달라빵에 오로지 키두에 힘쓴 이란 말씀했죠 여기에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 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자기의 출세를 생각하면 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뭔가 자기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기 오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답을 가졌고 갱신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의 24를 말씀드릴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교회에 어마한 축복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교회만 주신 은약이 뭐냐 여러분 갈보리산 은약입니다 요한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끝냈다라는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다 끝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그게 시작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많이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사실 사단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여러분 실제적인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사단이 그리스도로 답 났는지 안 났는지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내 모든 것 끝났다라는 아니 내가 문제 있는데요 그게 시작이라는 끝난 것을 체험하는 시작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고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감난산 언약입니다 사정 1장 3절에 감난산에 불러서 40일 동안에 중요한 개개인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부분을 밝히 이야기한 거예요 40일 동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감난산 언약을 가진 자들이 마가다라빵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라빵에서 세상으로 파송되죠 그게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적인 걸음이 여기에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 1장 14절에 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있어요 이건 개인이면서 교회입니다 여기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중량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말씀 사실은 완전한 답을 가진 자들이고요 감난산에서 중요한 미션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갈보라산 은약을 아는 자고 감난산 은약을 아는 자고 마가다라빵에서 세상에 파송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끝난 이 사실 속에 내게 오늘 주어진 미션 이 사실을 가지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참된 치유는 진짜 그리토께 사신 이를 알고 그게 내게 주신 미션을 잡는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스미스의 축복을 주시게 되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2, 3, 7의 빛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만 주신 거예요 갈보레산 은약 감난산 은약 마가다라빵 은약 이 사실에 확실한 답을 붙잡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왜 이 교회 이런 음악을 축복을 주셨습니까 2, 3, 7을 살리라고 그러니까 2, 3, 7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왜 이 맘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치유하라고 정말로 중요한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우라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세 가지가 없어서 무너져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축복하기를 원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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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우리 개개인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축복된 응답에 눈이 열려지길 주요 여러분 오늘 교회 24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현장 24에 대한 부분들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그림자가 교회고요 보호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축복의 현장은 교회입니다 요한 게시로 한번 보세요 교회와 결국은 하늘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회복되는 구하는 응답의 시간을 되기를 주요 여러분을 축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